내일 살롱 가면 일하시는 분들 이름 중에 영이라는 이름 리나 언니, 안젤라 언니 꼭 있고요 안녕하세요 뉴욕 미닛입니다 예 많이 준비 안 된다고 인사 먼저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 뉴욕 미닛의 주제는요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문제 같아요 영어 이름 꼭 지어야 할까? 이거 주제예요 그렇죠 영어 이름 있으세요? 영어 이름 있습니다 리나 어떻게 리나의 이름을 리나는 제가 폴리나의 준말이잖아요 원래는 폴리나 제가 뉴저지의 포틀리에 사니까 포틀리 포틀리 저희가 이렇게 좀 굴리면 폴리 이렇게 되거든요 폴리나가 된 폴리나가 됐군요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영어 이름이 없었어요 급하게 만들었죠 뉴욕 미닛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씨예요 그래서 이씨 스테이시 이씨가 숱하다 숱한 이씨 스테이시 그래서 이씨예요 별거 없어요 이씨가 너무 많다 흔하다라는 스테이시 스테이시 발음에 유의하셔야 돼요 스테이시 그래서 스테이시가 됐습니다 스테이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어 이름이 저한테는 좀 낯설더라고요 미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내가 영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되게 뭐라 그러죠 좀 부끄럽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안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의 발음을 참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운 한국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름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이름을 조금 쉽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서로서로 편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이름을 하는 거지 내가 굳이 미국에 사니까 꼭 영어 이름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한국 이름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아는 분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아주 어려운 이름 인도 쪽 이름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어 이름 안 쓰는 사람 많다 근데 내가 왜 굳이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이름을 바꿔야 돼? 라고 하시면서 안 바꾸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이름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누가 봐도 에이시안이다 그러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부터 이 사람이 아 에이시안이구나 라고 이렇게 좀 편견 이런 걸 갖는 거죠 그러면 성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 바꾸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네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라스트 네임을 좀 에이시안에 국한되지 않게 좀 포괄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라스트 네임을 많이 골라서 바꾸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름도 한국 이름은 어려워서도 있고 또 이름이 쉬우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많이 부르게 되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그 영어 이름 중에 유난히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한테 인기 있는 영어 이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선 많이 쓰고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이제 아이들 이름이나 본인들의 이름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것들 쉬운 이름 네 부르기 쉬운 거 제이 로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써니 제니 영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쓰죠 네 아이들한테 써니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요즘은 4, 50대, 60대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써니, 제니, 영 그러니까 그 내일 살롱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 이름 중에 영이라는 이름은 꼭 있고요 영 리나 언니 꼭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젤라 언니 꼭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본인의 한국어 이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을 따서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영이라는 것도 이제 영이 들어가는 경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영 선 맞아요 그런 게 많죠 음 근데 이 어떨 때는요 너무 영어 이름을 잘 지어서 부르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솔직히 그 뻔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th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 예전에 이제 어디를 갔는데 이 어머님이 아이가 막 까부니까 애를 좀 이렇게 자제시키려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본인이 너무 못 볼 애 이름을 마음 놓고 못 부르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가 엄마가 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 th 발음이 안 돼서 아이를 근데 영어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영어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굳이 영어 이름을 또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죠 내 뜬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 이 뜬인 것 같아요 이 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뜬 하는데 우리 또 그 어색한 th 발음으로 이 뜬 하려면 또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나 우리는 한나라고 하지만 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헤나 한나 요것도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조슈아라고 하죠 우리는 좌샤 좌샤 이렇게 좌샤 하듯이 좌슈아라고 해야 되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좌슈아가 한국 영어 이름을 좌슈아라고 하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거 줄여서 말해요 좌슈아 좌슈아 이렇게 끝까지 안 해요 좌슈아하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이제 제이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이 많아요 근데 그 여기는 좀 라틴 아메리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이를 Y 발음으로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그 줌 클래스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 라틴 아메리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제이 발음이 안 되고 Y 발음으로 불러서 아이가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아 진짜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긴 이름들 이렇게 짧게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들이잖아요 지금 말한 거 좌슈아처럼 줄여서 하는 거 제가 줄여서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뭐 평상시에 이제 뭐 아이들 친구 아이들 친구나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줄임말로 아이들 다 줄임말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다가 어느 날 풀네임을 봤는데 얘가 걔가 아닌 걸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면 왜 분명히 좌슈라고 했는데 여기는 좌슈아라고 써있고 뭐 이런 게 헷갈리면 그런데 이게 원래 풀네임이 있고 보통들은 다 우리가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죠 좀 그 예시 좀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 제가 먼저 애칭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봐요? 맞춰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마이크 마이크 마이클 마이클이에요 쉽죠 마이크 우리는 그냥 마이크라고 하지만 마이크 원래 풀네임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크리스 크리스 진짜 많잖아요 크리스토퍼 맞아요? 맞아요 훌륭한데 매트 매튜 오 맞아요 이것도 영어 이름 저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방금 얘기한 조아슈 같은 경우 조아슈하고요 앤디 앤드류 앤드류 이 앤드류는 그냥 드류라고도 해요 류 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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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류모어라는 앤드류모어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그래서 앤드류는 앤디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드류라고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댄 아 이거 진짜 많다 우리 삼촌도 댄인데 그렇죠 대니 대니얼 그러니까 대니얼이 한국 성경에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미국에 대니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다 댄이라고 부르죠 사실 대니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촌스럽게 댄 하면 벌써 미국에 좀 있었구나 짐 짐? 이거는 모르겠다 짐 짐 되게 쉬워요 뭐예요? 제임스예요 제임스를 그냥 줄여서 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짐이 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제임스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영어 책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밥 밥 밥 뭐예요? 밥 밥 밥 로봇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요? 연관성이 없어 근데 그렇죠? 정말 연관성이 없는데 이거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는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 이름이 바비예요 밥 밥 좀 귀엽게 우리가 허즈벤을 허비 하듯이 밥을 바비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이제 오래 산 영어권 친구가 So how's your 허비? How's your 로버 바비 어 로버 로버 하고 물어봤더니 Who's your 로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왜냐면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비가 로버 이거는 좀 연관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긴 해요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바비나 바비는 원래 이름은 로버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조어라는 거 많이 하죠 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올드네임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조 이런 거 많이 부르죠 조셉 조셉 조셉을 줄여서 조 라고 합니다 커피를 우리가 조 라고 부르잖아요 커피? 박스 오브 조 이렇게 그래서 조 조 라고 하고 닉 닉 닉도 많이 쓰죠 니콜라스 네 맞아 오 훌륭한데 닉 니콜라스입니다 그 다음에 존도 있어요 존 존 존이 아니에요 원래 존은 J-H-O-N인데 그냥 존이라고 해요 J-O-N 이라고 해서 존 존 조나튼 이건 네이튼이라고도 줄여요 조나튼 네 네이튼 아니면 존 이렇게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빌 빌 빌리 윌리엄 오 맞다 윌리엄 윌리엄은 윌이라고도 많이 줄여요 윌 예전에 불새라는 드라마에서 그 이서진씨 그 역할이 윌이었잖아요 윌 윌 아 진짜요 토마칭 보미션 영어 이름 썼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불새를 안 봐가지고 윌 어쨌든 그러니까 윌리엄은 윌이라고도 하고 밀이라고도 해요 네 두 가지를 다 써요 근데 보통 윌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 다음에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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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도 많이 쓰죠 토니는 뭘까요 앤소니 오 전혀 전혀 다른데요 앤소니 토니가 토니 비슷하잖아요 아 앤소니 토니 아 1초 뒤에 토니 안 있잖아요 안토니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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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사람 손까지 다 되는데 안토니 안토니 앤소니 오 되네 네 재밌네요 릭이라는 이름 릭 리처드 에릭 에릭 에릭을 그냥 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써요 텀 텀 텀 영어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텀 텀 텀 토마스 토마스를 토미라고도 하고 토미라고도 해요 토미를 주로 많이 써요 사람들이 토미를 굉장히 많이 쓰죠 아이들끼리는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토미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부르는 건 토미라고 부르지만 그 아이디라든지 거기는 다 토마스로 토마스라고 써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네네 스티브는 스티브 스티브는 그냥 원래 이름은 스티븐이에요 근데 스티븐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티브 스티브 이렇게 하는 거죠 팀 팀 티머시 티머시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 많이들 쓰시는데 이거는 그냥 팀이라고 많이 붙죠 여자 이름은 여러아이징 가볼게요